반갑습니다. 광회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회보습감정 냉두근승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글을 갖고 가죠. 자 요거는 이제 옥같은 다이아인데요. 요거는 이제 다이아가 맞아요. 근데 경도가 야문데 배에서 투명도는 좀 떨어져요. 조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거는 평균 점수는 워낙 이게 경도가 좋고 질이 좋겠죠. 요거 뼈예요. 요거 아 뼈란다 이빨. 이빨이고 요렇게 요렇게 생긴 공룡.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공룡인데요. 눈도 살아있어요. 이거 지금 바다 고기 같아요. 상어나 뭐 고래 종류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그거 있죠.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옛날에 메가로토이나 뭐 이런 종류 아니면 피라미 아니면 등등등. 이거 봐도 진짜 무서운 느낌. 아주 포수가 있는 그런 거죠. 요거 뭐 그거 같기도 하고. 우리 거북이 어리도 같기도 하고. 보통 이제 거북이 얼굴이 얘가 참 많아요. 요렇게. 다이아가 맞아요. 아예 밀리지도 않아요. 이런 거는. 자 그러면 가치가 요거 뭐 도시죠. 요거는 70? 350. 지금 앞에가 뭐 이렇게 금이 같긴 한데 이쪽으로 금이 같긴 한데 나름대로 참 커팅해놓으면 이쁠 거예요. 얼마라고요? 350. 350. 브라운 쪽이 이제 350g이니까. 아 케르시죠. 케르시는 요거는 1억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. 1억이니까 가격 좀 흥정하시고 그렇게 하시죠. 요거는 질이 좀 다이아가 갱도가 상당히 나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아 얘가 다이아는 맞는데 아 얘가 투명도가 떨어지네요. 투명도가 조금 있었으면 이게 다이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. 색깔은 예쁜데 색깔은 예쁜데 다이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보세요. 완전 까끌까끌 소리 이 나오는 거 보세요. 그냥 이게 밀려나가는 거거든요. 아주 경도 높고 질도 좋은데 색깔이 투명도가 얼마 안 되니까 좀 이런 게 좀 아쉬워요.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불투명 다이아인데 색깔 나름대로 깔끔한 색깔이에요. 요거는 한 5천? 5천 정도 하시죠. 그냥 같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보실까요. 요거는 다이아관이고요. 자 저쪽을 밀게요. 자 이것도 이것은 아 이거는 이제 못 써요. 못 쓰고 얘는 맞긴 맞는 같은데 너무 바랬어요. 얘도 색깔이 좀 어중중해요. 그래서 못 써요. 공용 머리통으로 하고 있죠. 요렇게 요렇게 딱 이렇게 보스 느껴지죠.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얘는 경도가 좀 있긴 한데 투명도 못 쓸 것 같아요. 이거는 색깔이 너무 어중중해요. 이런 색깔은 좋은 요건 이제 돌이고 돌이고 이건 돌이에요. 이건 초창기에 발견한 것 같네요. 아까 그건 최근에 한 것 같고 내가 느낌 얘는 조금 더 일찍 발견한 것 같네요. 보니까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요거 이제 다 이게 조금 더 일찍 발견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하루라도 두천날 발견한 거 아니에요?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쓸만한 것들 볼게요. 얘가 지금 이거 눈 보세요. 이쁜요. 지금 그거 같네. 파충이 완전히 남아있네. 이런 건 조금 특색이 있는 다이아예요. 뭐 다이아라는 건 확실하고 볼 필요도 없이 다이아라는 걸 보여드릴게요. 같은 종류. 이건 남겨두고 어 이거 이거 얘도 조금 특색이 있네. 이런 건 조금 특색이 있는 것들이에요. 조금 두십시오. 얘도 색감은 좀 있는데 색감은 있는데 색감은 있지만 크레이 많이 갔어요. 크레이 많이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어 야가 좋은 게 하나 이거 발굽 같은데 발굽 딱 발굽 이거 하나 사족 발굽 같아 그리고 핑크 하나 좀 이쁜 거 하나 나왔네요. 버리시고 버리고 버리고 아이고 자 어디 보자 이것도 핑크인데 조금 색깔이 일단 두시고 얘는 여기다가 색깔 자체가 어이구 이거는 어중간에요. 얘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. 저는 양이 안 나오니까 이건 돌이에요. 어 이거 좋은 거 하나 나왔네요. 이 색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그리고 얘가 경도도 넣고 단단하고 안에 그거 약간 그레이 그린 쪽으로 하나가 나왔죠. 이거는 깨질 거예요. 좋긴 한데 깨져버려요. 못 써요. 이건 또 못 씁니다. 이런 거는 못 쓰죠. 자 이거 한번 볼까요. 오 와우 오 베리 굿 이야 이거 봐라 오 이거 질이 좋은 거 하나 나왔네. 쨍한 이거 투명도도 좋고 90점 그렇죠 이 정도면 질이 아주 좋은 거 상급에 해당되는 어 이건 진짜 레드인데 레드인데도 핑크라기보다 레드 옐로우도 아니고 레드라고 얘 있네. 아주 질이 좋은 공룡의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귀여운 공룡이네. 이거 특색이 있어. 이거 하나 있고 이거는 와 자기만의 그냥 이거 자체로 즐겨도 되겠는데요. 다이안인데 오 이거 귀엽다. 진짜 귀엽네. 이런 공룡 어떻게 살아남았지 아 이거 호그 하나 딱 있고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니 이런 공룡 어 이거 눈매에 살아있는 거 여기 눈매에 살아있어 여기 보세요. 눈매에 살아있죠. 눈매에 살아있어 여기 이야 신기하죠. 자 눈매에 살아있어요.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고 이야 질이 엄청 좋아요. 당연히 이제 다이아몬드죠. 제가 뭐 하도 많이 보니까 다이아몬드 이제는 밀리지가 않아요. 아예 아예 밀리지가 않고 당연히 다이아몬드 올라오 다이아몬드가 잠깐만 안올리가 없죠. 올라왔습니다. 이거 정하여 보이죠. 그건 기본 1억 넘어가요. 요거는 한 해보세요. 32 32 그램 160 그램이네요. 160 캐러쉬네요. 그럼 160 캐러쉬로 40짜리 하나 나오겠네요. 그러면 이거 한 20억 넘는 거니까 기본은 한 2억 잡으세요. 현금 2억 정도 그래 요거는 지금 현장 판매 한 2억 정도의 질이 좋은 공룡 다이아몬드 가축을 다 갖췄어요. 레더 쪽하고 좀 약간 섞인 이쁜 공룡 다이아몬드 따로 가지고 있으세요. 상품이 상급에 해당되니까 자기만의 개성이 있잖아요. 얘는 얘는 맞긴 맞는데 얘는 투명도 떨어지죠. 지금 경도는 올라왔는데 이거 봐요. 머리통하고 딱 경도는 올라왔는데 꼭 운석처럼 한 대 맞은 운석처럼 근데 질감이 구리 발라놓은 것 같네요. 얘는 조금 구리 석 같아요. 경도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야 얘는 얘는 뭔가 이게 얘는 뭔가 쿨이 발라놓은 것 같아. 야 얘는 질감이 있다. 얘 조금 얘는 좀 희한하다. 진짜 희한해. 이거 조금 벨트로 두세요. 연구 아치가 있으니까 생긴 게 귀엽게 다이아는 아니니까 자 이거는 버리시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안에 너무 크레이 많이 가서 버리시고요. 이것도 다 질이 좀 좋진 않아요. 이렇게 여기도 쓸만한게 질이 안좋아요. 다들 다이아라고 하더라도 질이 안좋은 것들이 요거 보세요. 이것도 너무 너무 좀 맑지가 않아요. 이건 돌이에요. 이건 다이아는 맞는데 이거 다이아긴 맞는데 어중간한 다이아예요. 이걸 말고 흔히 러프라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자 이거 다 못 썹니다. 못 쓰고요. 이런건 다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거 보시면 얘도 그 자리 이건 돌 자 여기 하나가 나왔네요. 이것도 이렇게 마블링 되어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. 덜 쪘죠. 이런거는 아쉽지만 진짜 한꺼 차이로 아쉬운 거예요. 아쉽습니다. 이런거는 너무 아쉬운 거죠. 연구 가치는 있지만 보습 가치는 그렇게 없어요. 그래서 얘도 다 이그는 것도 지금 질이 좋지 나는 것들이 쪄야 되는 것들이에요. 여기 브라운 또는 옐로우 같은데 너무 금이 많이 갔어요. 금이 많이 가서 못 씁니다. 이것도 못 쓰고 이런거는 금이 너무 가가지고 보라색 안되겠네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블루 다이아몬드 가 되고 있는 단계 의 금 인데 멀었어요. 여기까지 하죠. 쓸만한 것 중에 요중에 쓸만한 것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. 여기는 이거 조금 한 5캐럿 짜리 하나 나오겠네. 5캐럿 짜리 핑크 5캐럿 짜리 아주 연한 핑크 이렇게 5캐럿 나올 것 같아. 얘도 조금 얘도 한 5캐럿 정도 얘도 연한 10 10에서 15캐럿 정도 나오는 거고 얘도 얘는 조금 질이 좋네요. 얘는 질이 좋아요. 나머지는 가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. 얘도 얘는 이빨 같아 보이는데 이것도 그냥 기념으로 하나 5캐럿 에서 10키로 나올 건데 이거는 조금 가치가 있어요.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. 한 군데 같이 나와 주세요. 이런 거는 좀 싸게 사고 싶다. 이거 아까전에 한 개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양이 작다. 이것도 너무 양이 잤네. 구리에 다가 귀엽게는 생겼어요. 눈알 보세요. 눈알 눈알 그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싹 다 이건 진짜 공용 머리통은 그대로 갖고 요게 아까 조금 그렇게 한데 이것도 크게 같이 나오지 한 곳에 다 놔둬 요거 하나 보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조금 질이 조금 요 질은 좋은데 요거 하나가 질이 좋은게 요 부분 좀 쓸 수 있겠네 요 요 쪽 부분 하나 쓸 수 있겠다 요 부분이 지금 쓸 수 있겠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이아맞고 다이아맞는데 이제 그렇죠 오 요 부분이 땡글땡글 쓸 만하네 얘 한 5에서 10KG짜리 하나 나오겠네 요거 요거 조금 괜찮아요 요거 하나 한 1000만원 요거 한 1000만원 정도 아시죠 몇 110 110 110 110 110 110 10 10 20 20 20 20 20 나오게 질 좋은 나옵니다 질 좋은 10 20 20 20 20 20 20 20 억당이 넘어가는 거죠 한 1000만원 주고 누가 그냥 1000만원 주고 사가겠다면 파쇄 1000만원 네 1000만원 그건 질이 좋은 거예요 질이 좋은 게 한 10KG 정도 나오고 아까 요거 요거였나 20 아 요거 참네 요거 하나 마찬가지로 이런 건 한쪽으로 놔도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도매로 이거는 싹 다 한 개로 그냥 1000만원 사가시도록 그렇게 막 하시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현장 판매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시면서 야금야금 아까 그 질 좋은 거 3000KG 넘은 걸 하나 발견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두 분이 오늘 수고 많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상 광애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애보석 감독은 냉두금 승분부수원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